P5 안 되면 그냥 홍보 한 거 WT 윈스턴은 무조건 나오고 DENZY 개피 맞다 오른쪽으로 갈게 아.. 십쌈하면 되겠다 가자 가자 힘해 сок도 힘해 나왔어 상대도 심해 나왔어 심해 1대1 해보겠다는 건가? 맥끄리 잘, 맥끄리 잘 됐어 우리 심해가 얼마나 잘하는데 어? 어디서, 어디서? 누구야? 지금 심해를 꺼내고 있어 한 번 먹으면 뭐 거의 끝난 거라고 봐야 돼 파리지옥 한 번 만들어줘 진짜 아고닌제도 저 포탑이 지금 잘 안 보이는 게 신기해 와 적졌다 3대 리포 나왔고 뺐어요 그거 심해 빼고 제냐타 나왔어 이스턴 뒤로? 예 윈선 뒤로 돌아오고 애들 종면 이스턴 뒤로? 어 로드윈님 위험해? 자리안님 위험해요? 아어어어 예 여기 보입시다 나이가 하는 야구네 저까지 떨어졌네 요 이거야그 about 아 겐질 잘하긴 하긴 하죠 뭐 그래도 뭐 멘탈이 약해서 어 이거 어그로 끌었어 어그로 끌었어 거점 들어가면 돼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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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들 와 윈섭 방... 아 나이스 좋구요 겐지 아 리퍼 리퍼 웃자 자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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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상대 제나타로 다운 리퍼 리퍼 로드 오그인데 로드 오그인데 리퍼 겐지 만사 빠졌고 우리 자리안임하고 시스 남았어요 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공허폭격기 아 아깝다 아깝다 자리안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아깝다 근데 먹었어 제일 중요한 건 거참을 먹었다는 거 먹어서 저희가 포스트 많이 뺏었어요 이거 폰니랑 이거 어 심해랑 이거 1대1랑 심해가 그냥 그냥 아이스 따르겠다 이거 나이스 아 아 윈선 점프 오 리퍼 다운 상대 심해가 어그로 끈다 초월 아 이거 아 이거 겐지 궁까지 있어서 괜찮은괜찮은괜찮은괜찮은 이거 초월까지 쓴 건 좋은 선택이야 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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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자리아 죽었고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 자리아 보좌 자리아 보좌 자리아 빠졌고 리퍼 리퍼 정면 리퍼 망령어 빠졌고요 리퍼 망령어 빠졌어요 우리 자리아 님인데 리퍼 이거 이거 나이스 윈선 윈선 거점 나이스 파리지옥 한번 만들어 봐 좋됐다 이거 한 명이 두 명 정도 어그로 끄니까 아 아 제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굿을 붙여드렸어요 로디 나이스 요고 요고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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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 리퍼 망령어 빠졌어요 리퍼 보좌 리퍼 보좌 리퍼 거점 뒤에 우리 뒤에 우리 뒤 미리 치급 잘라야 돼 개티야 나이스 사이드로 오겠다 얘들 아이 텔폼 깔았어 텔폼 깔았어 윈선 온다 윈선 윈선 무조아 루시우도 들어간다 나이스 나이스 뒤에 겐지 나이스 아 신턴 됐고 던전전도 이기겠다 근데 근데 저 어그로 너무 잘 끌어줘가지고 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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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H2 야그 아이 닉변 했구나 그냥 야그네 뭔지 참나베 아 여기까지 떨어뜨네 principles 근데 왜 저넨 일대를 못 이겨요 와 야그가 진짜 게임 아니하구나 팔로 조심 팔로 팔로 업고 야구 제압으로 매크리있어요 내가 제니아타닌이로 빠지고 매크리 다운? 나이스 아 나이스 뭘로 잡는거야 이거 야 제가 딜 넣고 한방 스쳤어요 자리야 무주아 자 개피야 개피 나이스 개피 처리하자 나이스 다리에 제니아타하고 루시우 긴지 무주아 악시하쿠가 이거 어 잠깐 나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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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존줄 뻔 나이스 자 아 개 빠꼬서 이 돌리지야라 공급기 충전 중 공급기 충전 중 자리야 주는 쉴드 자기 스윙 전부 빠졌구요 윈선 점프 자리야 쉴드 없어요 이거 이성 이성 추월 91% 아 여기 매크리 왜 이렇게 잘 추냐 촐 찼어요 촐 찼어요 나이스 윈선 다운 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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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 사이드 살랐다 안쌌어요 조심 나이스 나이스 아이고 아 아 중력자 중력 완료 아들 정면으로 온다 사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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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윈선 보자 윈선 개피 윈선 다운 윈선 개피 윈선 다운 우리 원숭이 자식이 우리 우리 국 6개의 여군 우리 드래곤볼 뭐였어 지금 정면으로 온다 정면으로 무시우님 낙사준비 애들 온다 아 안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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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면 말해드림 된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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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톨 원숭이 빡쳤다 원숭이 빡쳤다 다리 낙사조심 원숭이 붙여와 와 야구 개빡 왼쪽 왼쪽 어 시스턴 그쪽 있어 사이드 시스턴 힘인 쪽으로 가요 맥크리 맥크리 붙자 맥크리 다운 겐지 궁 거점 초월까지 밀고 들어온다 빠가돈 쓰고 윈선 보자 윈선 보자 나이스 루시오님 구슬 자리아 자기 실드 빠졌고요 자리아 보자 나이스 루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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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맥크리 다리 맥크리 다리 겐지 드로 겐지 개피 나이스 끝 끝 와 스톱 왜이리 자리 흐흐흐흐흐흐 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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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구 제 이번에 지면 100점 떨어질 것 같은데요 연패하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아 저 퓨전 그 분이랑 기호하고 싶은데 메.. 아이 토르비언 하시는 분이 있어요 토르비언 원침 드럽게 자랑 드럽게 진짜 드럽게 자랑 예예 3851인가 라인 나왔다 어 윈서 뺀거 아 윈서 윈서 라인이다 아 나 죽겠는데 살려줘요 진서님 겐지 뒤에 들어와 있어요 나 왜 이리 못 잡지 나이스 잘 파게티야 이거 아 근데 퓨전 그분 진짜 거의 리퍼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퓨전 그분 거의 리퍼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잘해요 토르비언 토르비언 이번에 버프되면 그분 날아다닐 것 같던데 나이스 나이스 잘해 이번에 버프되면 진짜 날아다니겠던데 지금도 거의 그만 가까이 있는데 쟤나타 개피 원숭이 오른쪽 원숭이 오른쪽 애들 나머지 왼쪽하고 정면으로 와요 원숭이 원숭이 혼자 오른쪽 내 길러 다 잘랐어 내가 아아 그 쟤나타 개피 쟤나타 스치면 없어져요 나이스 잘잘립니다 젠지 만사 파졌고 초월 96번 어 너무 잘되네 메클이 보자 오 왼쪽으로 온다 애들 메클이 메클이 왼쪽으로 왔는데 아니다 아니다 정면도는 정면보네요 어 왼쪽으로 뭔데 뭐지 호흡 되나요 호흡 되나요 호흡 돼요 호흡 돼요 아 메클이 성향 맞은거 미안해 메클이 메클이 셀을 전부 정면 전부 정면 이거 할만한데요 저희 쟤나타는 없어요 죽겠다 우리 나이스 아 리퍼 나이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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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성애피 민성 피한칸이에요 오 잡아 나이스 나이스 오 웨클이 너무나 잘 쏘는거 아잇 수고수고 아 포탈 있었구나 아 포탈 있는거 몰래 쟁탈 이전에서 포탈 있는지 몰래 진짜 거의 승리 토템 아닙니까 지금 거의 연승하고 계시던데 제가 왜 한번은 뭐 운으로 그렇다 칠 수 있는데 두번이나 두번이나 성광을 맞추고 음 좀 그랬어요 음 아이고 다쳐져 버렸는데 드만큼 요ск 틀리로 꺾어 으 에이 으 으 으 으